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경호입니다. 오늘은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영양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가 되고 사용된대요. 신체에 의해서 언제 소비되어질 때 무엇으로부터 천연식품으로부터 뭐 뭐 대신에 보충제 대신에 됐나요? 최고의 영양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되고 사용되더라. 신체에 의해 보충제 대신에 자연식품으로부터 소비, 즉 섭취되어질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 필요성을 이제 알약을 먹다 할 때는 해부를 쓰지 않습니다. 테이크를 써요. 테이크 필수 알약, 파우더,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성을 느낀대요. 어떤 시도에서 어떤 시도? 획득하려는 시도, 영양소를 그리고 채우려는 시도, 그 결핍을 그들의 식단에서의 결핍 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필요성을 알약, 파우더, 보충제를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시도에서 영양을 획득하고 그들의 식단에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떤 시도로서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에서 말한 알약, 파우더, 이런 보충제 같은 것들이 제공해주기를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Will Prevent 예방해주기를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겨울에 그리고 Will Improve 또는 향상시켜주기를 개선해주기를 우리의 피부와 모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양의 보충제들 또는 대다수의 보충제들은 인공적이에요.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공적이고 심지어 메인앞이 없져버드 흡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여러분의 몸에 의해서 심하게는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보충제들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다른 물질들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분들은 어떤 성분들? 라벨지의 리스티드 등재되지 않은 즉 실리지 않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조사 보고서가 발견했대요. 발견했대요. 헤비메탈스 그 중금속을 40% 안에서 134개의 브랜드 프로틴 파우더의 134개의 브랜드 중에서 40%에서 중금속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됐나요? 최근 연구 보고서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의 134개의 브랜드 중에 40%에서 중금속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거의 없는 통제, 규제 즉 위드는 뭐뭐가 있다면 이런 뜻인데 거의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통제나 규제가 거의 없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위험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자주 종종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니까 손실이 큽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